그 전에 딱 하나 러브쉿 타이틀 곡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준다면 네 러브쉿은 경쾌하고 자신감 넘치는 분위기의 곡이고요 그 외운 거 있거든요 잠깐만요 알죠? 에너제틱한 배워왔다 그 에너제틱한 업템포 장르의 댄스? 아 팝 댄스 곡입니다 이거 혹시요? 자 자연스럽게 한 번 부르르듯이 한 번만 다시 네 에너제틱한 업템포 장르의 팝 댄스 곡입니다 아 네